네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이 2020년 4회의 토목기사 6번째 과목 상하수도공학 기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문제 1번. 수티료염 지표 항목 중 C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. 우리 COD라는 것은 뭐였나요? 화학적 산소 요구량. 그래서 뭐가 많으면 SS나 BOD 이런 유기물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? 이 유기물을 모아야 할 때 산화제로 화학적이기 때문에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화제 양을 산소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SS나 BOD 이런 유기물이 많으면 누가 많아지냐? COD가 커지게 됩니다. 자 그거를 보고 볼게요. 1번. NaNO2 SO2 SO2-는 COD 값에 영향을 미친다.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가 COD는 산화시킨다 그랬어요. 근데 우리가 SS랑 BOD를 나타내는 한마디로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산화될까요? 이제 환원성 물질. 환원성 물질이 있으면 얘를 산화시킬 때 또 이제 이 산화제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원성 물질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NaNO2라던가 SO2-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원성 물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? COD가 더 크게 잡히는 거예요. 산화시키기 위해서 환원성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된다. 그래서 맞아요. 자 2번 볼게요. 생물분해 가능한 유기물도 COD로 측정할 수 있다. 자 이 COD는 생물분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생물분해랑 상관없어요. 유기물이라면 환원성 물질이라면 산화시킬 수 있는 건 다 잡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분해되는 제가 생물분해되는 걸 이제 BD라고 나타낼게요. 생물분해 안 되는 건 NBD예요. 이걸 다 잡습니다. COD는. 저보다 잡아요. 우리 BOD는 누구만 잡아요? 생물분해되는 것만 잡을 수 있다면 왜 그래요?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령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COD는 둘 다 잡히죠.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? 맞아요. 근데 뭐는 모르냐? 따로 생물분해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. 이건 BOD만 됩니다. 근데 생물분해 가능한 거, 불가능한 거 전부 다 같이 합쳐서 측정할 수 있다? 그건 맞습니다.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. COD는 해양오염이나 공장폐수의 오염지표로 사용된다. 맞아요. 왜 그러냐? 우리 BOD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쓰죠. 미생물을 쓰니까 미생물이 잘 못 크면 얘가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. 그래서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독성물질 들어있기 때문에 BOD로는 측정이 안 되겠죠. 미생물이 다 죽으니까. 자 그래서 여기 공장폐수나 해양오염이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때는 COD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오염지표, 그러니까 SS랑 아니면 BOD나 유기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.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. 유기물 농도 값은 일반적으로 COD, TOD, TOC, BOD 뭔가 모르는 용어들이, 그죠?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왔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. 산소 요구량이에요. 자 THOD가 있습니다. 자 TH가 붙으면 이론적이라는 뜻이에요. 이론적으로 100%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THOD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요. 자 그 다음 값이 뭐냐면은 TOD에요. TOD는 이게 T가 총, 토탈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총 산소 요구량. 그 다음이 뭐냐? 그 다음이 COD입니다. 그 다음이 BOD에요. 근데 여기에 TOC가 들어가죠. TOC는 뭐냐면은 총 유기디에 C가 붙죠. 탄소량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나타낸 게 뭐냐? 물속에 유기물이 얼마냐? 이건데요.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? 이걸 얘기를 하는데 같은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하더라도 이게 한마디로 얘는 이론적이니까 100% 다 잡히면 TOC는 한 90% 정도 잡혀요. 그러니까 전체 유기물을 반영하는 게 얘는 100% 다 잡는다고 하면 얘는 90%만 산화시킬 수 있고 COD는 보면 한 60에서 70% 정도 잡거든요. 그리고 BOD는 훨씬 더 낮게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똑같은 유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지표를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고 해도 값이 달라요. 그래서 우리 TOC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냐? 이 COD랑 BOD 사이에 들어간다.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. 항상 항상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죠. 일단 TOD보다 COD가 커야 되는데 지금 COD가 더 크다고 나오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금 101번 문제,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예요. 일단 이 COD에 관해서 지금 BOD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소유구량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어려운 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할 건 뭐냐? 지금 이제 이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나 다른 데서 점수 좀 얻을 수 있어?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넘어가세요.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나 이거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산소유구량을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. 왜냐하면 COD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BOD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산소유구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이 문제를 풀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. 그렇지만 정리하기는 좋지만 점수 따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우린 뭐라고 했어요? 60점만 넘으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.